평범한 아이와 천재 마법사, 두 소녀의 마법 같은 우정 이야기 마법카드의 주인인 마법사 루오카와 마법의 거리로 쇼핑을 간 카오루 카오루는 마법사 꿈을 잠시라도 이뤄줄 마법 지팡이를 산다 그리고 루오카와 함께 인간계로 와서 놀이공원에 놀아간다 그런데 루오카가 놀이공원에 건 마법을 풀 수가 없어 곤란한 상황의 노후인데 루오카의 아슬아슬 인간계 나들이는 이대로 뒤통나고 마는 걸까? 나는 루오카의 시종 바닐라야 넌 무슨 마법템이 갖고 싶니? 마법주팡이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어 다음 건도 기대해줘